또 어딨지? 와, 존네 애매하다. 아, 제발. 아, 방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갔거든? 와, 재밌다. 야, 이거 어디 잡냐? 자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여드리냐면은 드디어 이벤트가 하나가 지금 생겼거든요. 힌트라고 요번에 새로 나온 미션인데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스, 그니깐 루살라, 굴루아, 킬라, 샷다영, 군주, 세니타, 타길라 이렇게 싹 다 잡고, 그리고 레이더 5마리랑 로그 5마리랑 그리고 마지막에 퀄리스트까지 잡으면은 어, 보상으로, 예, PVP탄, 그니깐 SMG탄, 종결탄이죠? 어, 이거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퀘스트가 새로 생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깨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. 그래서 오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기! 있는 것 같은데? 있다, 있다. 왼쪽에 있다. 아니, 기숙사 고정 스폰인가? 뭐지? 이번엔 꼭 잡아야 되는데? 오우, 문 열려있어. 무서워. 오우, 왼쪽에 있죠? 왼쪽에 있죠? 오, 뒤에 있다. 아, 죽.. 이 형 이정도 빨았는데? 오케이, 잡았고. 오케이, 보스까지 끝. 세이타는 세 판만에 끝내네요. 좋아요. 빨리 먹고 나갑시다. 애들 올 거거든요? 빨리 가야돼. SP7? SP7이면은 돈되지 않나? 아, 아니 이 형 인젝터 다 빨았네, 아까? 그니까, 있는 인젝터 다 꽂았어. 미쳐가지고. 나 거는 유저 엄청 많았는데 이번 판은 왜 이렇게 없냐? 쪼리 더 맛있다. 어? 다방 주는데? 이건 좀 맛있는데? 와, 인젝터 개많이 주는거 봐. 미쳐가지고. 인젝터가 모다지긴 하구만. 나갑시다. 아, 여기만 먼저 탈까? 혹시 모르잖아? 레덱스 나올 수 있으니까. 여기만 탈고 나가죠.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. 저기, 여기. 여기. 릴을 나갑시다. 다음 판 바로 기! 이번 판은 생각보다, 너무 수월하게 끝나서 참 좋네요. 레고고. 아 저기다 머리둥이 있는 것 같다 머리둥이 아니고서 이렇게 들릴리가 없거든 안에 있죠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못잡으면 안 된다 3층에 쓸거? 3층에 쓸거 2층에 쓸거 같은데 어? 1층이야? 뭐야 이거 어디야 어 M1A 어디야 아 1층인가 보다 또 어딨지? 와 존네 애매하다 어 제발 아 방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갔거든 와 재밌다 야XX 어디 잡냐? 오우 오우씨 깜짝이야 뭐야 오우 잡았다 오 이렇게 와 와 막 비벼져가지고 깜짝 놀랬네 아 나 너무 놀랬다 아 그래서 드디어 잡긴 했네요 아 확실히 헬기동 되니까 바로 잡네 애들 애들 근데 이거밖에 이거 말고 더 있지 않나? 이것만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데? 좀 더 있을텐데? 어딨지? 아 진짜 몸통 박치기에서 오히려 살았다 빨빨리 털고 나갑시다 빨빨리 털고 나갑시다 어휴 드뎍겠네 아 절..잘못 들었나? 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파라코드 놓고왔어요 크으씨 아 막상 잡으니까 파라코드가 없네 야발 아 이거 또 탈출 어떻게 아냐 벨 두르고 헤르메틱으로 가든가 D2 가야죠 근데 요즘 D2 존버 있어요 님들? 나 요즘 리저블로 안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어? 아니 SP7이네? 아 이거 SP7이 은근 많이 써가지고 가져가게 되네 뭐야 지금 뭐 왜 이렇게 군대 싸우는데? 다른 데서 군대 싸우는데 빨리 나가야겠네 이번에 기우사 있을까? 주유소에 있을까? 약간 폭탄소리가 주유소에서 난가보면 또 뇌살라 또 주유소에 있는거 같기도 하고 어? 여기 안에 있네? 금방 잡겠다 2층에 있거든 오케이 썰라 썰라양 컷? 썰라양 너무 쉽지 썰라양은 너무 쉽지 다 죽여버리지 그 아니 쉬운거 뭐 어려운거 먼저 하고 오니깐 개쉬운데? 보냥 다 잡아먹어 와 이 와중에 또 머리 때려? 아니 진짜 요즘 애들 개잘 쏜다니까 미쳤어 아 근데 그래도 백퍼센트인데 이게 이제는 안온다 사람들이 맵 자체가 어두워서 그런가? 어.. 아 저기있다 아 저 어떻게 잡지? 저기있거든? 아 저 형 어떻게 잡지? 너무 멀어 어어 어 저런다니까? 날카롭잖아 정말 매섭잖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거기있으면 내가 어떻게 잡아 야 나 미치겠다 저거 어떻게 잡네 진짜 어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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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리 어떻게 잡아야돼 자리 어떻게 잡아야돼 와 자리 좋네 애매 와 자리 좋네 애매 어 어디갔어 또 오 형 온다 왔다 어 빨리 와봐 형 어 어 어 뭐야 저 형 권총도 쓰네? 어 어 잡았다 어 그냥 권총쓰서 진짜 살았다 아니 이 형 권총도 쓰는구나 나 처음 알았다 야 어 붕우장 쓰네? 어 밀당 좋네 잘했네 어 어 살았다 진짜 다행이다 어 야 말했죠 킬라형은 이게 가 이게 이게 답이라고 헐 나가자 야 무섭다 야 어구 나 이 형 너무 싫어 끔찍해 어 정신 노이로 이제 걸릴 것 같아 진짜 너무 무서워 죽으면 안되는데 자 그냥 열산을 가지고 와버릴걸 그랬나 흐흐흑 흐흐흑 흐흑 흐흑 안 보여 ugh 저쪽에 있나 본데 아 그냥 들어갈까 들어가서 잡는게 더 빠를 떄 랩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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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랩띠 랩띠 오케이! 고마워 형!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주는 서비스를 해주다니 너무 좋은데 형? 최고야 형 아니 이걸 이렇게 와준다고? 너무 좋지 이러면 아 개뜬검없네? 랩띠 어 고마워 형 야 내가 먼저 잡았어 어떡할건데 또 와 난 잃을거 없어 너 어디왔냐? 아웃 또 어딨어? 이거 끝이야? 아니 저기 열었다라는거는 저근처에 있다는건데? 또 있다 얘는 AI인데 몰라 이거 먹고 나갑시다 아아아아 지마아아앙 얘거 여러상은 힘들 자주 날텐데 원래? 어 떴다 어 존나 아까운데? 안에 저거 어떻게 잡지? 저걸 어떻게 잡아야될까? 일단은 군주가 떴거든요? 브레네잇! 왠지 걸어주겠다 아우 아 쥐... 아니 쥐들끼리 싸우고 있는데? 아니 경쟁 진짜 많다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은 타이샤브로 가야되는거잖아 맞냐 이거? 어? 안보여 어딨어? 푸시하기 좋네 애매하네 어 여깄다 아 어디갔어 너 오 오케이 하나 잡았고 저거 못보네? 다행이다 어 오우 오오 오우 저넨 무서워 나이치 남았거든요? 버드아이는 진작 잡았어 갑자기 버드아이를 생각보다 일찍 잡아서 좀 놀라운데? 어? 더있다 더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아 아하이 이런 야 이러면 나이츠 죽은거야? 아 나이츠 죽었나보다 그리고 다행이다. 빅파이프랑 버드아이는 내가 잡아서 다행이라고 하는게 맞겠지? 어? 아 이건 아까 그 합리가자 그냥 다행이다. 어우 뭐야? 아 근데 사업할 모델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? 지금 참 독특하네 아쉽다. 아쉬워. 좋네. 아쉬워. 아쉬워. avs는 버려도 되겠다? 아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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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톰 탁 4가 있잖아 좀 이따 장전 잘못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아 안되겠다 톰 탁 4를 내가 껴야겠다 한이 너무 부족하다 와 비 그친거야 지금? 왜 조용히 졌어 아 될게 어? 흐흫 오케이 잡았다 하나 와 이리로 오는데? ㅅㅂ 갔나 고! 오 개무섭은데? 오케이 나이스 잡았어 끝났다 빅파이프만 잡으면 되거든요 빅파이프 어딨지? 어디왔냐? 뭐야 저기있어? 뭐야 저기있어? 뭐야? 피 묻은가봐 미친 아니 그래도 이정도 때렸으면 죽겠거니 했는데 안죽네? 피통 좋네 높긴 한가보다 와 그래도 다리 맞춰도 어 이정도면 죽겠거니 했는데 와 절대 안죽네 야 이거 60발짜리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? 방금 아까 블랙아웃이었거든요 어 잠깐 블랙아웃함 맞지? 많이 맛있는데? 근데 확실히 군주애들이 이건 좋다니까 무장이 맛있어 이거 봐 아 근데 SR25 굳이 가져갈 필요 있나?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건 빼고 SR25 가져가고 M4는 일단 가져가는게 좋아요 아 저 리그 못 가져가네? 그것 좀 아쉽다 아 네이피타는 진짜 오랜만이다 아 로그를 잡고 와야되는데 1차 좀 잡으면 될라나? 자 마지막 팩토리 피날레 가잖아 아 저 맞고 넌 뭐야? 길러형님 제가 갑니다 야 어디지? 어째있다 죽어 형 일루와 미션 성공 오우씨 이건 아닌데? 아니야 깼으면 됐어 깼다아아아 깼으면 됐어요 깼으면 됐다 다 필요없어 아이템이야 오늘 2천만원짜리 칼을 먹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네 드디어 이렇게 해서 PVP 탄 언락을 했고요 오늘 보수 잡는 미션 정말 너무나도 짐 썼고 아까도 말했지만 타이거 칼 먹은게 진짜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아니 너무 운이 좋았던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성공 누르고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 일단은 PVP 탄이 열렸잖아요 다음에는 아마 조만간 건축영상이나 SMG 영상이 몇개 올라가지 않을까 이 탄을 쓰는거를 한번 조만간 보여드릴테니깐 그때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미션 성공!